내 심심합니다. 좌로 2부 이동 후 얼굴 정면양에 봅니다. 요새 상급자 말을 아주 밥 먹듯이 무시합니다. 얼굴 정면양에 봅니다. 1부 앞으로.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? 화해하자는 거 아닙니다. 그냥 스기십 하는 겁니다. 애들이 봅니다. 애가 어디 있습니까? 저기. 이거 가혹행위인 거 알고는 계십니까? 왜? 스튜어디스가 아니라 가혹합니까? 윤명주 중이라 가혹합니다. 애들이 봅니다. 제가 다 이길 수 있습니다. 빅보송신. 시내에서 막사 방향 15km 지점 길비다. 차가 퍼졌다. 반경 내 부대원 있으면 연락 바란다. 잠깐 놓겠습니다. 제가 이 양반은 못 이깁니다. 하여튼 도움이 안 됩니다. 골프송신. 도깨비 마을 방향 지뢰 작업 중입니다. 무슨 일이십니까? 왜 맨날 기로에 서 계십니까? 그러게나 말입니다. 누가 아무나...